112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12 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. 지금까지는 각종 사건 사고를 거짓 신고하면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 또 경찰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해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 스토리에 대한 작품을 원하는 것입니다. 그러한 계정에 대해 복귀한 덜에 대한 노력이 있습니다. 잔인의 원을IT 기능하고 있습니다.